야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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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이거 이거 막 끄고 들어오면 안되지 야 저장한번 하고 이걸로 하는건가? 오호 아하 자 뭐한다 온다 오나 했으니까 애들이 막 몰려오겠지? 그런거 같았어 오호 자 좋아요 좋아요 오호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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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죽이고 오오 이렇게 여기지 자 자아 자자자 가우스건 가우스건 가우스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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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장하구요 한번더 자 마지막 한방 남은거 같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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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가까이 가 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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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뭐야 한방 땔수 있었는데 열려봐 저거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 그게 됐어요 아까 그게 됐어요 아 부수라고 아 부수라고? 아 부수라고? 아 부수라고? 아 부수라고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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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수라고? 아까 맨 처음에 이게 됐어요 되게 잡히다가 자 한번 열리는거 같은데 한번 열리는거 같애 열리지 열리지 열려요 열려요 아아 바로 닫히는구나 아 그리고 뒤에있네요 어? 대체? 어허 어디야 어디야 어허 어? 어허? 어허 아 나 왜이렇게 어리벌리 되지? 내가 대략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어리벌리 땜에 안돼 어허 오케이 어 넣었는데 됐나? 어 뭐야 이따가 나 여길 수는 안되는거? 어허 어허 자 뭐야 어허 어허 어디어 어디어 어디 차차차차 콸콸콸콸 좀만 더 좀만 더 여 쩌프 이야... 자 이 다음에 2라는게 나을까요 3라는게 나을까요 오 3로 어 이어서 하는게 스토리 이어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3가 프로핏 이야기이기 때문에 프로핏이 지금 외계인 섬으로 떠났죠 자 그럼 내일은 어 3 이야기를 들고 예 찾아뵙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 진짜 이 게임은 예 뭐라고 해야되지 이게 5년 몇 년 전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정말 예전 게임이라는 이 게임은 생각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요 이 게임은 군대장을 따라서 이야 멋있다 자 크라이시스 1이었습니다 예 어 나노 수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정말 발상 자체가 정말 참신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나노 수출 맥시멈 파워 맥시멈 스피트 자 크라이시스 1이었습니다